도전! 200개, 아빠의 도전! 200개 하면 어떡할래? 200개 하면. 못하면 어떡할래? 형, 이걸로 50개도 못해. 이거 때문에 그래, 이거. 50개? 내기할래? 어떤 내기할래요? 설거지, 설거지. 오케이. 설거지. 형, 50개 할 것 같은데. 형, 중간에 벌린다니까. 일단, 형. 해. 형, 우리가 공식이죠, 형. 기본 줄넘기로도 형, 기본 줄넘기도 50개가 쉽지 않아요. 오케이, 니네. 뒤에 소파에 벌릴 수 있을까? 설거지, 쿠킹클래스. 다, 우리 전부 다예요. 도전하셔야 돼요. 형이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아빠의 도전? 일단 상을 치우자. 아빠의 도전? 일단 상을 치우자. 안 치워도 돼요. 그래도 이거는. 이거 왜냐면. 아니면 상 치우기 다트 한번 할까? 이렇게? 한 명 포기도 안 한다는 거지. 왜? 네.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데요? 야, 너희 관심 없냐? 너희 관심 없어? 약간. 형, 이거 한 거 관심 없냐고. 아니, 이게 약간. 형, 그냥 제가 설거지할까요? 그래, 아니, 그냥 우리가 하자. 조석이 형, 그냥 제가 할까요? 왜냐하면. 야, 나 결말을 알려줘, 한 시간 때 올게. 아니, 형, 형, 국제. 형, 국제. 형, 해봐, 해봐.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데. 아휴. 시간 지나오는 게 아이고, 그렇다. 그러니까. 아... 아, 진짜 뭐해요! 너무 더워서 그래요, 진짜. 조금 이따가... 형, 뭐! 아, 줄넛기 하시는구나, 이렇게. 뭐 하실래요? 아 위협은 확 떨어지네요 자 도전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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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했어요? 아니야 못 봤어 자 잔잔한 거 하나 깔자 잔잔한 거요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오늘 진짜 석취랑 마지막 날이야? 왜 이래? 그래서 형 일본은 우리 추움만들아 오는 거야? 왜 정 떼라고 해 왜 정 떼지 마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서로만 넘기 가려워 나 다 와 어색해 하지 말고 찬스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드디어 7.1년생 후계자를 정하고 지곱 형님은 떠나십니다 형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이제 하는 얘기지만 찬형이 societies 후계자 나는 안 되겠니라고 하여튼 뭐 내가 딴 데 있을 거 뭐야 내가 딴 데 있을 거 뭐야 brauchen 자기소개